얘네들 또 안 보여. 어디 갔어? 그럴래. 처음에 내린 거 많았는데. 낙하산피만 알겠지 뭐. 저기 뒤에 떨어져 있네. 한 팀? 한 놈 두 놈. 언덕 차고. 한 놈 두 놈. 1-1동. 네. 비닐로 두 놈 밖으로. 나 둘 둘 갈게. 네. 뭐야. 길통을 왜 주워. 아. 탄창가는 낮은 모자. 부스스만 쓰라는 건가요? 네. 분위기만 쓰라는 건가요? 부스스의 언풍이. 야. 카카오팔 탄티를 벌써 준다 야. 아까 그것도 처음에 먹은 거였는데 탄티를. 물건 아무것도 안 나와. 어떡하라. 총이 아직도 안 자루도 안 나왔어. 점프. 점프. 아하. 왜 이렇게 일어났어. 에이야를 주셔 3동 가서 터시지 왜 안 털고 3동 안 갔는데 터시지 왜 안 털고 둘둘 왔다고 아 그니까 왜 안 털고 가셨냐고요 3동은 어 그냥 이리로 왔어 카보팔 카보 에이야리 나와야 되는데 저거 털고시냐 아냐 멀리 털고 왔나 푸시키 쪽 방향은 못 봤는데 떨어진 거 없어요? 보고 타고 이미 뭐 쌓였는데? 하나하나는 열심히 살고 있네 얘네들 다샤 있어요 브라라는 아직이고 사이가 있는데 사이가 다 있어 다행히 언프를 버리고 사이가를 써야 되나 행복한 고민이구만 엉프 가지고 그건 아니죠 또 빼이 뭐야 돌아가 하나 둘 응 와 왜 딱 하나 안 나오냐 나 홍길동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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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. 둘 하나에 다 있어. 둘 하나. 하나 둘 하나 둘. 하나 둘 지금 여기. 둘 다. 아 AR을 안 좋아. 2층. 1층에 하나. 둘 다 거기 있네. 하나 날 봤나? 아니구나. 둘 다 어쨌든 거기 있어. 하나 빠졌고. 하나 노란색이야. 네. 아 AR 안 나. 나 그냥 부술게. 아 반장하겠네. 어디 있어요? 어. 거기 있어. 파란색? 여기 있어. 여기. 파란색. 하나. 파란색 하나. 네. 오케이. 칸 쪽에 소음기. 그리고 하나는 내가 보고 있고. 담벼락. 그 앞에 담벼락. 칸 쪽에 담벼락. 일동 쪽 담벼락. 하나 저기 있는 거 보인다. 어디? 벽 밖으로 소음기가 튀어나왔어 문 있는 데 있죠? 내 쪽에 있는 문 응 오케이 확인 저희는 확인했고 담벼락 있는 거는 개피 아씨 맞았는데 가고팔 바로 숨어버리네 기절 어 아니네 기절 아님 어 아니네 아 왜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겠다 안나갔어요 저 집안에 있네 소음기 보이네 또 붙고 싶다 기절 집안에만 남았네? 응 집안에 것만 남았어 나온다 나오라고 대기 중 지금 입구에 컷 자 고등 먹자 오 800 1 4 1 2 5 5 4 5 5 이리 와봐요 집으로 들어와 오뎅 있냐? 오뎅 네가 먹었지? 네 일단 와봐요 어 갈게 오뎅 드세요 너 먹어 나 보정기 쓸게요 보정기 있는데 여기있어 보정기 들었어요 보정 쓰세요 뭐 카우파이 있냐? 여기있어 네 있어요 탄띠 아 탄띠 있어 애들이 여기 다 털은거겠죠 응 열심히 털더라 어 초밥집 날 안보이는데 추워 초밥집 하나 들어갔어요 노란츠리링 나 배율이 없어 배율이 없어 야 나는 보정기 보정기 하나 더있네 저기 마저 뒤져볼까요? 2 2 2 2 2 내가 다 털었어 형이 다 털었어요? 어 둘하러 가야 돼 둘하러 가야돼 어 둘 셋 가야되겠다 초밥집 그러고 보니까 자기장 바퀸데 들어갔네 쟤? 그러게 와야되는데 쟤네 무슨 심보야? 초소에서 마중 나가야지 나는 2 3에서 마중 봐야지 저기 뛰네 어디야? 같이 있어 같이 있어 두놈 어디쪽입니까? 한대 SE방향이야 SE? SE완장쌍 아 점 벌려있네요 응 한대씩 맞췄어요 아 아 너무 멀어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팔각정 까지 봐야되네 어딨냐 팔각정에 붙어 아니요 저 오고 있어요 팔각정으로? 팔각정 오른쪽 안보여 저 내려간다 어디로? 내려갔어요 그 밑에 길로 한놈만이 내려간거야? 두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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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? 오케이 확인 우리 겁나 멀다 알지? 같이 뛰어야된다는거 쟤네랑 아 쟤네 딸피인데 쟤네 우리 기다리겠다 어 저기있네 뛰고있어요? 쟤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가요 이쪽으로 붙는다 이쪽으로 붙는다 붙었스 도대체 도대체 자 기절 하나는 안보여? 방향 좀 알려줄래요? 여기에서 S에서 하나 죽인거야 나머지 하나는 안보여 제가 뒤에 있던 놈인데 여기있다 어디? 자기장 온다 화면 바로 풀 도핑 풀 도핑해도 멀다 그리고 뛰어야지 어디있지? 시트? 나무쪽에 있잖아요 나무쪽인데 너무 내려가셨는데 형 그냥 뛰어요 왼쪽에 있었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도핑하고 뛰는데 어디있어 도핑 먼저 하고 도핑제 없네 그지네 아 그냥 내가 아까 저기서 많이 때려서 그럴걸요 그지 어우 아파 아파 찌리찌리해 뭐 지금 먹었냐? 아니요 도핑제 하나씩 하나씩 아이씨 얜 도핑제도 없어 붕대만 있더라 붕대만 있더라 붕대도 있었네 어? 소음기 소리? 어?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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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 나 죽었어 아이씨 나 그냥 뛰어야되나? 어? 뛰어 이색들 열심히 파밍중이다 아주 도핑하면서 그냥 난리가 난데 어치어치 샷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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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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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 한 번 더 천천히 샷 같이 죽자 이새끼들아 좋았어 arena 네 하지만 왜냐하면 네 덥 따끔prit ع 꺽졌네 안에서 0game 버려 맨날 꺾여서 그래 이건 원래 뜨거워 이게 문제일까? 이게 문제인가? 이건 원래 미지근한데? 이거 만져봐 이것도 뜨끈뜨끈해 채우고 가는게 낫겠죠 채우고 가야지 못가 아 앞에 겁나 많네 싸운 소리가 아씨 앞에 차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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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까지 갈 수 있을까 기활치인데 갈 수 있어 오 오토바이 있다 오 오토바이 있다 아 뭐 아 오 뭐 으 Rock 2번에 걸렸어 2번에 걸렸어 2번에 걸렸어 장난하나 2번에 걸렸어 1번에 걸렸어 2번에 걸렸어 3번에 걸렸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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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킬했다